음성 지원 게임, 예능편입니다. 뭐야 뭐야. 음성 지원 LED 화면에 익숙한 예능의 한 장면이 사진으로 뜹니다. 음성 지원되는 대사를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나 예능 진짜 많이 봐. 이거는 짤을 많이 본 사람이 유리해. 자, 갑니다, 갑니다. 첫 번째 짤, 주세요. 아, 정말 유명하죠? 자, 광수 씨죠, 광수 씨. 런닝맨이네. 아, 쉬워. 실패. 미주. 미주. 실패. 아, 저거 봤는데. 힌트 들어갈게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표현해달라는 미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감정이 이 얼굴에 숨겨져 있어요. 뭘까요? 기쁨. 이거 슬픔과 기쁨이 같아. 행보. 동현. 우프다. 자, 타임. 잠깐만요. 접근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자, 우프다를 좀 풀어보세요. 좀 풀어보세요. 우프다를 좀 풀어봐라. 킥. 웃긴데도 슬프다. 실패. 아, 디딘. 아프니까 청춘이다. 자, 보세요. 실패. 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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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해. 웃겨서 슬프다. 아, 웃겨를 여러분 좀 해. 웃기면 뭐가 됩니까? 웃기면 기분이 어때요? 없대지. 신.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한데 슬프다? 표정 가능합니까? 응? 행복한데 슬프다. 표정 가능해요? 너무해. 행복한데 슬퍼. 슬퍼 슬퍼 슬퍼. 슬퍼.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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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쁜데 슬프다. 가능해요? 자, 입은 기뻐. 근데 눈은 슬퍼. 입은 기쁜데 눈은 슬퍼. 정답입니다. 기쁜데 슬프다. 기쁜데 슬프다. 기쁜데 슬프다. 기쁜데 슬프다. 넘버 원. 키오로가. 어떤 맞추냐. 가져갑니다. 너 맞춘 게 아니죠? 잠시만요. 춤 안 춰요? 맞춘 사람은 춤 안 춰요? 춤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춤이 없어요. 그런 거죠? 지금 위주. 놀랐네. 우린 너무 깜짝 놀랐어. 놀랐네. 우리 춤을 춰어야지. 춤을 춰어요? 위주는 춤을 춰어요? 위주는 이것 때문에 나왔어요. 춤 출력. 주세요. 표. 표. 욕심쟁이. 왔다, 왔다. 뒷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번. 이게 정확히 자막에 뜨기 때문에. 지금 뒤에 보세요. 뒤에 보세요. 지금 악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악어들 난리 났죠. 위주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실제로 정답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어? 노래 있어요. 노래 있어요. 노래 있어요. 노래 있어요. 노래 있어요. 춤이 나와. 이게 뭐야. 이게 노래가 이런 거야. 춤이 좋다, 춤. 민망해. 얼굴 점점 빨개져.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스피드. 스피드. 태연. 태연. 형, 왜 때문에 그랬어? 95% 실패. 실패하네. 형, 왜 때문에 그래요? 천답입니다. 천답입니다. 진짜 맞추는 쪽에 많이 초점을 줬네.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보는 건가? 그런 식으로 위기감을 좀 주십시오. 세윤. 세윤. 세윤, 세윤이 빨라. 이거 너무.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뒤에 물음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의무문에는 물음표가 당연히 들어가죠. 들어가요? 그럼요. 천답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 나이에 저걸 어떻게 맞히니? 작년도 처음 보는. 스피드 싸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짤입니다. 주세요. 그렇지. 디디넉, 넉살. 디디발랐어요. 디디발랐어요. 안녕하세요. 카페 소장 준이에요. 넉살. 어, 예쁘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거다. 어, 예쁘다. 비슷한데? 어? 발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태연. 어, 예쁘다. 정답입니다. 예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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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너무 예쁘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 번 더. 그대도 같나요? 그대도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 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떠받을게요. 치백. 치백. 자, 음악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음악이 나올 줄 몰랐어요. 미주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왜요, 왜요? 너무 무서워. 왜요? 아니, 미주가 음악이 나오자마자 조종당하듯이 춤을 추더라고요. 저노래 갑자기... 다음. 음료수 없어? 실패했어. 연애가 너무 세서. 그 와중에 실패했어. 자, 주세요. 신봉선 씨입니다. 뭐지? 미주! 미주! 고추 씨 봐라? 미주야. 미주야, 그거는 다른 거야. 고추야, 그거 아니야. 고추 씨. 고추 씨 봐라. 날에. 날에. 걸어다니는 벤처 기업. 아시아의 별, 뻥선이에요. 그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러지 않죠. 나갈게. 담백하죠? 신봉선 씨의 영원한. 뭔데? 짜증 지대로다! 야! 정답입니다. 오케이! 짜증 지대로다! 야! 봤지? 형 활약하고 먹던 거야. 잘했어, 잘했어. 자, 이렇게 되면 문세훈까지 안게 되고요. 야, 딘딘 나가야 돼. 아니, 근데 동현이 형은 정답을 한 번도 안 외쳤네? 아, 간식해지는 좀 어려워진 것 같아, 이제. 원래 꽁 실험 되기만 해, 원래.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